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네이처입니다. 언디셈버 관련해서 4월 27일 서비스 통합 변경 예고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는 것에 동기를 이루시고 현재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지만 현재 공지된 정보만으로는 정보 전달도 어려워 방향 잡기도 어렵네요. 특히 시즌 모드에 대해서요. 또 게임을 플레이할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진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고 비시즌제 게임이 시즌제로 변화되는 사례도 없어 추후 변화된 모습을 추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모드 캐릭터도 게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이미 다른 게임에서 유사한 시즌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언디셈버가 도입할 시즌 모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사한 게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도입할 시즌의 성격이나 시즌 보상 내용에 따라서도 유저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럽네요.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오피셜 없이 추측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시즌제로 선언한 게임에서 갑자기 시즌 모드의 도입을 공지해 기존 유저들을 기만한 것 현재 한국 서버에서 돌아가는 매크로나 글로벌 서버에서 핵 문제 등 서비스 안정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운영진은 유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한 명의 유저로서 제가 느끼는 언디셈버는 컨텐츠가 앞으로 추가될수록 신규 복귀분들의 유입이 상당히 적어진 상황에서 그마저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점점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유저들의 파워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해지고 앞으로 점점 몰락하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디셈버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을 이야기했던 운영진의 방향성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즌 모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추후 게임을 즐기는 것은 유저의 몫으로 남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게임을 하는 것에 동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일반 모드로 전환된 캐릭터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정보도 부족하네요. 앞으로 4월 27일부터의 언디셈버는 일단 지금까지의 언디셈버와도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공지는 많이 했는데 판단이 안섭니다. 유저들끼리 의미 없는 논쟁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공지했다고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보를 더 제공해서 유저가 더 할지 그만둘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바라는 점입니다. 투네이처였습니다.